구기자추 구기자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기자추는 다양한 문헌의 14곳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주찬, 복합록, 지복유설, 문주법, 산림경제, 승부리안초방문, 고사신서, 교합총서, 주식시의, 임원심륙지, 보양지 이렇게 문헌의 14곳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구기자추, 주찬, 저자미쌍이고요. 1800년대 초역 구기추 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허를부하고 노예를 없애며 살 지우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증상에 대한, 임상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조리법에는 임상 다 빼고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 얼굴빛을 좋게 하고 비건해지며 간어충척 하루를 치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4일에 맞습니다. 제멋대로 마시되 취하지는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리법에는 생구기자 5대를 찌어서 명주차로에 담아 좋은술 2마래 담궈밀봉한다. 2. 14일 후 쓴다. 생구기자를 담궈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명주차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주차에 나와 있는 구기자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이 있고 추가적인 효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흰머리가 검어지고 잘 늙지 않으면 몸도 가벼워진다. 밑에 부분은 처음에는 새옵을 마시고 다음에는 마음대로 마신다. 보이카는 효력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부추, 흰비름, 비름, 파, 마늘을 먹지 않는다. 이런 추가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조리법 방법 1, 방법 2. 이렇게 나와 있고요. 총 방법 1은 두 단계, 방법 2도 두 단계. 아주 간편합니다. 왜냐하면 고기자를 담금하기 때문에 담금 주차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칠그릇 항아래가 필요하고요. 보갑록 저자미당 1927년 고기자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중간지에 보면 산인 백산보의 생질은 이 방법대로 고기줄을 담가 먹어 390세에도 안색이 마치 15,16세 소년과 같았다고 한다. 한나라의 사신이 그를 만나 술 담그는 방법을 얻어 듣고 그 방법대로 담가 먹으니 100일만에 백발이 다시 거머쥐고 빠진 이가 다시 생기고 늙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리법입니다. 1. 정월 상인일에 고기자 뿌리를 캐내어 그들에 말린다. 2. 2월 상료일에 말린 고기자 한 근을 청주 한 마리에 담근다. 3. 7일이 지나 술 기운이 없게 하여 먹되 식후에는 먹지 않는다. 4. 4월 상사일에 고기자 잎을 따서 5. 5월 상호일에 앞의 방법대로 술을 담가 먹는다. 5. 7월 상신일에 고기자서 8월 상료일에 앞의 방법대로 술을 담가 먹는다. 6. 10월 상사일에 다시 같은 방법대로 해서 먹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봉유설 이수광 1614년이고요. valuesisen1. 9월 상자式 식문have 원문입니다. 8. 000번역 문입니다. 규자가 많기 때문에 일시정지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하수에 가던 사신이 길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나이는 16, 17세 가량이었다 그 여인이 흰머리가 난 80에서 90세 되어보이는 늙은이를 때리고 있었다 사신은 그 어린 여자에게 어찌해서 늙은이를 때리느냐고 물었다 그 여인은 대답하기를 이 아이는 내 셋째 자식인데 약을 먹을 줄을 몰라서 나보다 먼저 머리가 휘어졌소 하였다 여인의 나이를 물었더니 395세라는 것이다 이에 사신은 말에서 내려 그 여인에게 절한 다음 오래 살고 늙지 않는 약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그 여인은 구기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사신이 돌아와서 그 법대로 만들어 먹었더니 산백사를 살아도 늙지 않았다 한다 그 방법은 여기서부터 조리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밑에 부분에 다시 베개를 마시면 얼굴이 고와지고 흰머리털이 다시 검게 되고 빠졌던 이가 다시 나서 땅 위에 있는 신선이 된다고 했다 상고하건대 신선전에 말하기를 한나라 무죄가 보낸 사신이 하동에서 한 여인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여인은 곧 신선 백삼보의 생신녀였다 라고 한다 여기에서 꽃을 줄기라고 하는 것이 모를 것이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정월 보름 전 첫째 인일에 구기자 나무 뿌리를 캐어 한 대쯤 될 무렵 그늘에서 말린다 2일에 2월 첫째 묘일에 맑은 술 한 마를 부어 마시고 만 7일이 된 다음에 찌꺼기는 버린다 4월 첫째 4일에 구기자 잎을 7월 첫째 신일에 꽃을 10월 첫째 해일에 열매로 술을 만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주법 저자미상 1700년대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과 전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방문이 지봉유설에 있으니 지봉은 이조관리 이수강이니 이조참판 민구의 부친이다 그래서 또 지봉유설에 대한 언급이 문안에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 구요 구기자 지주복법 이렇게 되어 있구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상세하게 나와 있구요 조리법입니다 1. 뿌리 잎꽃 줄기 열매를 캐서 청주 한 마리에 담근다 7일이 지나면 찌꺼기를 걸러내고 담아낸다 이 뿌리 잎이 생성되는 시기 꽃이 개화하는 시기 줄기와 열매 각 다리 다 틀리죠 여기서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이렇게 연중 사시사철 해서 만들어서 먹는 소리입니다 산림경제 두 번째 구기자 지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문이구요 번역문입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구기자 다섯대를 갈아서 청주 두 마리에 담갔다가 7일이 되면 찌꺼기는 버리고 마신다 처음에는 3업으로 시작하여 점차 양재로 마시면 보이게 된다 본초강목이 이렇게 나와 있구요 조리법 구기자 다섯대를 간다 2. 깐 구기자에 청주 두 마리를 섞는다 3. 칠일 후에 찌꺼기는 걸러버리고 나머지 술은 삼아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죠 산림경제에 나와 있는 구기자 주 세번째 기록입니다 원문이구요 번역문입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가피, 지황, 백출, 천문동, 술을 만들려면 모두 이 방법대로 하면 된다 거가필용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구요 응용법입니다 오가피주, 지황주, 백출주, 천문동주 이렇게 해요 조리법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되어 있구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승부리안 주방문 미상이구요 1813년 이후 구기자 주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 법을 행하여 이대로 하여 먹었더니 과연 300년을 늦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새벽마다 먹고 식후에는 먹지 않는다 새벽마다 먹고 식후에는 먹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여기 보면은 1단계는 2월 첫 묘일에 뿌리를 청주에 담아서 하구요 방법 2는 5월에 잎파리 잎을 담가서 먹구요 방법 3는 7월에 줄기 말리고 8월에 잎을 담그고 7일후에 버리고 먹구요 방법 4는 10월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따서 말린 다음에 11월에 열매를 담궈서 7일후에 찌꺼기를 버려서 먹습니다 고사신서 서명웅 1771년 고기조라고 하구요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오갑비 지왕 백출 천문동술도 이 방법으로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조리법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되어 있구요 추가적인 내용 여름에는 7일후에 뜨겁지 않도록 하고 봄 겨울에는 10일간 일봉하여 닫아둔다 7일이 술이 익으면 술자에 걸러서 쓴다 뭔가 비치왕 백출 천문동술도 모두 이 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술조자가 필요하구요 고사신서 두번째 기록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조리법 방법 1단계부터 5단계까지 2월에 뿌리 그리고 5월에 고기자잎 그 다음에 7월 8월에 꽃 10월 11월에 열매 이렇게 되어 있구요 방법 5에는 고기자 5대를 간다 청주 2마리 고기자 가른 것을 담근다 7일간 두었다가 찌꺼기를 제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합총서 빙어각 2시 19세기 초 구요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 방법 1단계부터 방법 4단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2월에 뿌리 또 4월에 4,5월에 꽃잎 그 다음에 7,8월에 이파리구요 7,8월에는 잎꽃이구요 그 다음에 10월, 11월에는 열매입니다 주식시의 연안이시 19세기 후반이구요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동진란 첫 해일에 고기자 열매를 따 섯진 섯달 첫차일에 맑은술에 담가 먹기를 이전의 법대로 하는데 이른바 신선주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1 고기자 뿌리를 가로내어 집 그늘에 말린다 2월 첫 묘일에 고기자 뿌리 5월 첫 오일에 고기자 잎 7월 신일에는 고기자 꽃 동진날 첫 해일에는 고기자 열매를 쓴다 2, 고기자 말린 것을 맑은술 한 마리에 담가 7일 후에 찌꺼기는 버린다 가장 심플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이문 16집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원문입니다 네 번영문입니다 외대 비율에 이르기를 또 경험방에 이르기를 성재총록에 이르기를 증보산림경제에 이르기로 해서 4가지 문헌에 나와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구요 조리법 방법 1, 방법 2, 방법 3, 방법 4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구요 봄, 여름에는 조금 차게 가을, 겨울에는 약간 따뜻하게 한다 여름에는 7일간 두는데 자주 살펴보면서 뜨겁지 않게 한다 봄, 겨울에는 10일간 두는데 물봉하여 닫아 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 1, 명칫 주머니, 방법 2에는 자기병, 방법 3에는 항아리, 방법 4에는 항아리와 주저가 필요합니다